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 5장 7절 말씀입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님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오. 아멘 이 시간 극률이 여기는 자, 극률이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팔복에서 다섯 번째로 언급되어지는 극률이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의 내용인데요 우리말 극률로 번역된 헬라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불쌍히 여긴다, 은혜, 친절,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는 것은 개혁개정 버전이고요 다른 버전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이 구조를 의역을 합니다 보시겠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아멘 이렇게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극률이란 극률이 여김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행동까지도 다 포함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극률한 마음과 행위가 이제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받는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조건으로서의 극률함보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명령으로서의 극률함입니다 명령으로서의 극률함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누구를 타겟으로 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보다 제자들을 주목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냐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 보면 6장 12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 각자의 재능을 따져보거나 일종의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정하신 기준은 그들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과는 사실 아무 관련이 없는 기도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죠 14절부터 보세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시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이 다음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엇을 알고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의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미래요? 훗날 그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가론 유다가 있었지만 그러나 가론 유다만 예수를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가론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달려왔을 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서 예수님을 지킨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버려두고는 도망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로서 완벽하게 준비된 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제자들 자격이 없는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기도로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힘입어서 말입니다 이처럼 팔복의 말씀을 듣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다섯 번째 복이 요구하고 있는 극률한 삶 극률의 실천은요 그들의 모자람과 부족함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만들어낸 열매고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진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극률히 여기는 삶은요 선택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명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극률함 제자들이 체험했던 이 놀라운 극률함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나의 실력과 재능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감히 주장할 만한 사람이 있냐 말입니다 디도서 말씀을 보시죠 잘 보지 않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정력과 행락에 종로를 탄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 여기서 5절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만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실력과 능력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극률하심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본문 속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 선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도 갖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섯 번째 보기 요구하는 극률은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맺어낸 결과의 열매고요 이 열매를 가진 우리 성도에게 은혜와 친절과 자비를 남에게 베푸는 행동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날의 기분 상태나 사람을 봐가면서 극률이 여길지 말지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기준 삼아서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자위와 또 친절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골로세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표현을 쉽게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정말로 제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는 게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위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골로세 3장 12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읽은 골로세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죄의 삶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극률과 자비를 실천하라고 명령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아무에게나 이 명령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오직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만 너희가 거저받은 은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베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이 극률함의 실천을 거부하고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게 마태봉 18장이 나옵니다 마태봉 18장이 보면 유명한 만달란트 빚진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할까요? 그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세 번이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제곱수를 하죠 한 일곱 번 정도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곱 번씩? 일흔번씩이라도 용서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490번까지 용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에 뭘 두지 말라는 거예요? 리밋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왜 그래야 하는지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용서하는 데 있어서 지치거나 망설이거나 피곤해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만달란트 빚진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 이야기의 전반부인 마태봉 18장 23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조 27절인데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자 하나를 데려오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알아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저라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말씀에는 임금으로 나오는데 제가 발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바꿔 부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등장인물들의 신분과 관계입니다 어떤 신분들이 나오죠? 왕과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은 종의 무엇입니까? 관계가요? 주인이죠 당시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그에게 딸려있는 식솔들까지 다 주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비유에 등장하는 종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인인 왕의 재산을 불리기는커녕 오히려 만달란트라는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프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예수님 시대 때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로마 제국에게 바치는 1년 세금이 600달란트 정도였답니다 1년 세금이 그러니까 만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약 17년 동안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과 맞먹는 엄청난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만달란트를 빚졌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에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만달란트 빚진 종은 진짜 무익하고 무능한 하등 쓸모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당장 그 자리에서 목숨을 빼앗아도 주인을 비난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왕이요 이렇게 무익하고 무능한 쓸모없는 종을 용서해 줍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다다리 얼마씩 갚으라거나 또 그의 처자식을 팔아서 다만 얼마를 가져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 무익하고 무능한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게 다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만달란트나 되는 빚을 다 탕감해 주고는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왕과 종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왕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종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앞서 디도서 3장에서 봤듯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 어리석은 자였고 불순종했고 여러 가지 정력과 향락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들키지 않아서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미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능함과 죄악댐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극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비유 속에 있는 만달란트 빚진 종처럼요 그런데 마태봉 18장의 이야기는요 만달란트 빚진 자를 향한 왕의 극률과 위대한 구원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8절부터 이제 후반절이 시작이 되는데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던 중에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당시 일 대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삭이니까 백 대나리온이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이 종이 왕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종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진 소유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 주인인 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동료에게 빌려줄 수 있었던 백 대나리온도 따지고 보면 자기 게 아니라 누구 겁니까? 주인인 왕의 소유였습니다 따라서 잘잘못을 따질 권한은 돈을 빌려준 종이 아니라 사실 그 돈의 실 소유자인 왕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종은 자신의 신분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감히 주인 행세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이 잊은 것은 자신의 신분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백 대나리온보다 무려 60만배나 더 큰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왕이 그에게 베풀어준 국률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는 엄청난 은혜인지를 그는 망각해버렸습니다 자기 몸뚱이와 처자식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이 만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준 그 왕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60만분의 1에 불과한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를 고발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종은요 그에게 베풀어주신 왕의 그 어마어마한 극렬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는 왕은요 극대노하면서 당장에 만달란트 탕감시켜준 종을 호출합니다 그리고는 3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2절 시작 여러분 왕이 종을 뭐라고 부릅니까?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왕은요 만달란트를 갚지 않아서 끌려 나왔던 이 종의 뻔뻔함과 갚을 능력이 없는 그의 무능함에 대하여 악하다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무익하고 무능한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불러서는 왜 그를 악하다라고 책망을 했을까?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왕이 만달란트 탕감시켜준 종을 다시 불러서 그를 악하다고 꾸짖고 책망한 이유 그를 징계한 이유는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에게 베풀어준 왕의 말이 안 되는 기가 막히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극률함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33절에 기록된 왕의 말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려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그거에 비하면 고작 60분의 1도 아니고 60만 분의 1에 불과한 100데나리온 만큼의 극률도 베풀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말이 되냐고요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가 그렇게 놀랍고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은 자가 그것보다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 못해서 고발하고 감옥에 쳐넣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극률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한 극률도 베풀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 극률하심을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트 5장 7절입니다 시작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극률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무에게나 요구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체험한 성도에게만 극률을 여기는 삶, 극률의 실천과 행동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런 자에게 있는 극률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극률하심의 결과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와 친절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반드시 이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냥 명령으로서 지켜야 되는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은 보상이 확실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에와 같이 하시리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부족함과 무능함과 경건처지 못한 삶을 용서하신다고요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허락된다는 것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 이게 명령에 따라오는 확실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통계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연간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분이 백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백만 명 그럼 하루를 따지면 2,70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목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교통사고만 있지 않습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재해와 우발적인 일들 얼마나 많은 불안 요소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어젯밤 여러분 밤새 철회하시면서 오늘 운전대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어젯밤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시냔 말입니다 안 했잖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우린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평안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으면 벌레만도 못한 우리는 진짜 벌레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죄의 삭수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국률이 여기는 자는 하늘아버지로부터 국률의 여김을 받는다는 거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만이 진짜 제대로 사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보란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라옥기는 우리가 오늘 마태봉 18장에서 보았던 왕의 앞에서 악한 종이라고 책망 들었던 그 종의 모습으로 저희가 서지 않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국률을 행하는 것 국률을 베푸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이오 또한 보상이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하루 한 끼 금식을 합니다 뭘 끊어냅니다 뭘 절제하고 뭘 합니다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더하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평소에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셨다면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무관심했고 무시했고 뒤에서 좀 욕하고 그랬던 분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친절을 행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은혜로 자비로 극률하심으로 친절로 대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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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